세븐틴과 캐럿들의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 세븐틴이 짝짝 캐럴랜드! VOD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와우! 많이 기대됩니다. 멤버별 멀티뷰부터 최초 공개되는 사전 녹화와 라이브 비하인드 클립까지 모두 다 VOD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. 함께해서 빛났던 우리 캐럴랜드 다양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세븐틴 인 캐럴랜드 VOD 무려 연구소장 5배분 지금 바로 위버스 샵에서 확인해주세요. 잊지 못할 우리만의 추억을 또 하나 만들어준 우리 캐럿들 세븐틴 인 캐럴랜드 VOD에서 다시 만나요!